서대문구 청소행정과에 근무하는 홍경표 주무관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헌혈명예대장을 받았다고 군은 밝혔습니다. 헌혈명예대장은 헌혈 횟수가 200회인 사람에게 감사와 명예를 전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가 수여하는 헌혈유공증으로 홍경표 주무관은 20년에 걸쳐 헌혈 200회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주무관은 헌혈 외에도 저소득 홀몸 노인 가구를 위해 도배와 장판교체, 전기공사 등의 재능기부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며 주위에 귀감이 되고 있다고 군은 전했습니다.